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설탕이 분들이 언니 동성 친구는 어떻게 해야 잘 사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폭 좋아지는 방법을 쓰시면 새학기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대학교나 회사 오티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또 소개팅도 백전불태 연애도 잘 되고 결혼까지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똑똑한 남자는 인폭 좋은 여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똑똑한 남자들은 인폭, 돈복이는 여자를 알아보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건 결혼까지 결심한다는 거죠 인맥이 결국 정보력이기도 하고 또 인폭 좋은 사람들의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기도 좋아지고 최종적으로 똑똑한 남자랑 결혼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학기나 오티 혹은 새로운 팀을 가게 되면 그게 어디든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1명은 나를 싫어하고 나머지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이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값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시겠죠? 2명이 아니라 3명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어딜 가도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을 정말 듬뿍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생후 3년 동안 가장 강력한 필터를 씌워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것이 인간들이 나를 보는 디폴트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나를 좋아하는 2명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 2명과 계속 우정과 사랑을 잘 키워나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더 붙기 마련이에요 나에게 무관심한 7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더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그게 디폴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무관심한 척을 하죠 그렇게 계속 방어 기제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준 무관심 필터 때문에 나한테 무관심한 7명만 눈에 들어와요 와 10명 중에 7명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까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나한테 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나도 계속 무관심한 척해야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미움받던 아이는 마찬가지로 미움 필터로 나를 싫어하는 딱 한 명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피해의식 개쩔고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곧 세상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백설 마녀가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죠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 눈에 씌어진 잘못된 필터를 안 벗긴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고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필터는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 가는데 계속해서 부모님 탓을 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비밀의 정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3명의 아이가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극도의 무관심 속에 자란 여자아이 메리 그리고 평생 아빠의 미움을 받고 자란 콜린 그리고 현명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디콘이 나옵니다 디콘은 당연히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필터로 세상에 무관심하던 메리 그리고 평생 히스테리만 부리던 콜린은 씩씩한 디콘과 셋이 친구가 되면서 자기가 사는 세상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유형인지 그 필터를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면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사고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10명 중에 나를 좋아하는 2명만 찾아내서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2명이랑 계속 잘 지내다 보면 나한테 무관심하던 7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나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쟤는 사랑받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쟤는 늘 사랑받고 컸구나 쟤는 왜 늘 사랑받는 걸까? 라는 호기심으로라도 사람이 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3, 4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웃음소리가 나는 무리에 붙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싫어하는 한명은 질투라고 생각해버리세요 늘 사랑받던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걔를 싫어하거나 무관심해버리면 되는데 걔가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걔가 날 싫어하는 걸 모르는 척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눈치 없는 척 계속 철판 깔고 막 깔깔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막 잘해주세요 이게 은근히 먹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착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이랑 진짜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고 좀 못된 년이면 나중에 언젠가는 뒤통수 제대로 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한명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무관심으로 재끼거나 아니면 잘해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해보세요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사람 그래서 누구나 날 좋아할 거라고 믿는 그 여유로운 얼굴 연애까지 적용되면 전남친들도 다 나를 아주 존중해줬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도 친구들도 전남친들도 심지어 상사도 나한테 잘해줬다고 말하고 다니세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사랑받는 게 존중받는 게 디폴트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만큼 본인 몸에도 매너와 배려가 배어있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먹을 걸 나눠주고 있어 그리고 혹시 누가 와서 야 백설아 누가 너 욕했대 너 뒷담갔대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불쌍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보세요 아 진짜? 아 걔 요즘 남자친구랑 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욕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멘트를 치라는 겁니다 욕은 내가 먹었는데 불쌍한 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벙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도 불쌍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미지 메이킹과 처세술들을 잘 익혀서 타고나게 인복이 많은 사람처럼 본인의 팔자를 세팅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거나 뒤에서 발목 잡는 인간들이 많이 줄어들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필터로 세상에 무관심한 척 혹은 염세주의적 필터로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두 명의 사람들과 여유롭게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백설만역 필터를 새로 장착하실 수 있길 바라요 백설티비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두 명에서 세 명, 네 명으로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 꼭 있어 보이고 부모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